당연히 참아내진 못했던 그 맘 그만 들어가 누나 들어가라 이 새끼야 윤리인데? 이번 수업 중 잘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고 이번에도 빠지면 부모님 모셔야 될걸? 부모님 바쁘시잖아 좋은 정보 고맙다 좋은 정보 고맙다 윤리가 설렜다 너무 설레 윤리 이게 뭐야? 아이씨, 귀가 딱 갈란데 뭐야 이거? 이봐요, 나한테 할 말 없어요? 무슨 말? 이거 보세요 뭘 자꾸 뭐래, 왜요? 왜? 그쪽 때문에 넘어졌으면 최소한 괜찮냐, 다친 데 없냐, 미안하다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할 말인데 그쪽이 무리하게 잡는 바람에 나도 넘어졌는데 사과를 하려면 그쪽이 먼저 해야지 안 그래요? 원인 제고했잖아요 그쪽이 무턱대고 여기 물 뿌리고 물걸레질 하니까 아, 진짜 적반하장이네 조심성 없어서 남까지 피해 주놓고 누굴 탓해 아, 내 허리 어머, 전치 4주면 구속인데 구속? 뭐야, 어머, 다리도 안 움직이네 이 정도면 전치 6주인데 미쳤어요! 말짱하네 연기 잘하고 눈빛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쿨하고 그 다음에 되게 남자라고 잘 컸다 다인이의 대신 다인 다혈질이에요 몸이 되게 약해요 그리고 되게 투정도 되게 심해요 또 편식도 해요 그리고 중독된 걸 되게 못 끊어요 커피, 콜라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또 군것질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뭐 엄마도 되게 잘 안 되는 거 아, 또 다인 아, 또 다인 아, 또 다인 야, 또 다인 다인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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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tech하게 4 5 2 2 3 3 3 세가위에 전이저 집어넣는 whatever you got 먼저 두 개 initiating Q. 기를 못하기 기를 못하기 기를 못할 수 있는 기를 못하기 기를 못할 수 있는 뭔가 여긴 남을 최대한 이리 2. 3. 4. 4. 4. 5. 6. 7. 9. 10. 10. 10. 10. 11. 11. 12. 12. 13. 14. 14. 15. 15. 15. 15. 15. 16. 17. 1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